브라디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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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바나 픽시 타고 가도든 내릴 땐 픽 소리 나게 교통카드대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안 따뜻해도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히터 틀어주면 따뜻해 내부가 따뜻해 택시 타기 보는 돈이 빠듯해 그렇다고 지역철엔 사람 가득해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발길을 투자로 해야 해 발길을 투자로 해야 해 리허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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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럼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리허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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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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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